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어가는 초입부터 일해요 여기가 초입이야 이 집입니다 입구 보이시죠 자 여기서 스타트 걸고 들어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요상한기온의 남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개 짖기 시작한다 멍멍이가 갑자기 짖네 저건 아직도 매달려 있네 계세요 비가 너무 많아서 불이 찼나 봐 조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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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만지는 거야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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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또치즈니스 계세요? 소원님, 이걸로.. 잠시만요 잠시만요 계세요? 잠시만요 깜짝이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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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내 심경외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이쪽에서 왔다 갔다 왔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어? 쟤 온다 거기 있어 그만해 이제 왜? 밖에도 있다 넌 누구야? 쟤도 다가온다 뭐야? 또 뭐해? 뭐해? 또 뭐해? 또 뭐해? 또 뭐해? 또 뭐해? 또 뭐해? 뭐해? 또 뭐해? 들어올라 그러네 하지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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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 어허허 아허허 아허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랩댁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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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알았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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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알았어 나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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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나갈게 못하겠어 못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기운이 너무 세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지금 잠깐만 튀자 도저히 안 돼